먼저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22장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입니다 제 2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면 곧돌아 부와 4가지 도와 4가지 지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청정 있잖아요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것은 지견청정 이라고 한자로 되고요 이것은 크게 우리 2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을 보면 제일 앞에 큰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은 지견청정의 위력 되어있죠 이것이 두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뭡니까 지견청정이 뭐냐 하는 정의가 있죠 어떤게 지견청정입니까 정의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4가지 도에 대한 지혜를 지견청정에 한다 제가 적어놨죠 프린트물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다루고 있는게 뭡니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성 혹은 곧돌아 부 두번째는 뭡니까 네 가지 도 세번째는 네 가지 과 네 가지 도가 뭐지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됐죠 네 가지 과는 뭐지요 예류과 일레도 불안과 아라한도 됐죠 그래서 첫번째에서는 종성과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문단번호로 보면은 1번 문단부터 31번 문단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뭡니까 그럼 지견청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견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도화과를 체덕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도화과를 체덕하는 것이 지견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도화과를 체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열반을 체험한 겁니다 됐죠 열반을 체험한 것이 도화과를 체덕한 겁니다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하면 출세관 경지입니다 됐죠 우리는 세관의 경지 출세관의 경지 하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체험한 경지를 출세관의 경지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도화과의 체덕 그 다음에 열반의 체덕 혹은 시련 그 다음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 이 세 가지는 동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불교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아주 동의어로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화과의 체덕 그 다음 뭡니까 열반의 시련 혹은 열반의 체험 그 다음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 이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됐죠 그러면 도화과를 체덕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을 체험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또 도화과를 체덕 했다면 그 경지는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입니다 출세관의 경지 특징이 뭐냐 열반을 체험 혹은 열반을 실현한 겁니다 됐죠 우리 아비담마의 85가지 마음 백수분 한가지 마음 할 때 항상 그랬죠 경지로 해서 마음을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하죠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관 마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색괴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경지로 보면 본산매 제 5선과 경지는 같습니다 대상만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게 우리는 무색괴입니다 그렇게 색괴무색괴의 경지는 산매의 경지입니다 본산매를 체험한 경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어떤 게 출세관의 마음입니까 어떤 게 출세관 마음입니까 열반의 덧마음 혹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됐죠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했는데 안 한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의어입니다 그죠 도화과를 체등한 경지 열반을 실현한 경지 그 다음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 요거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연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도화과를 체험한 도화과의 내용이 뭐냐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우리는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과를 그럼 옆에서 앞에서 한 것이 그죠 수순하는 지혜가 바로 도화과로 수순하고 하겠죠 그죠 도화과로 그럼 수순해 가면은 그 중간에 종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일종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단 한 찰라만 나타나는 겁니다 상자부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면서 종성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양반이 그렇게 뭡니까 우리 이제 유교시대의 그죠 우리 그거를 보면 뭡니까 상놈이 양반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의 마음으로 그 종성이라는게 종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혈통을 바꿔뒀다 이 말입니다 무슨 혈통 혈통이 뭔데요 상놈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상놈 혈통에서 양반 혈통으로 바뀌어 뿌리는 그 순간에 있는 마음이 종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성이라 합니다 곧더라 불을 합니다 여기서 곧더라하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종족 됐죠 성시 요새 성갖고 양반상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양반상놈 찾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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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곧더라하는 자체가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하면 상놈에서 양반 상놈에서 양반 된다 하면은 경천 지동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놈에서 양반 될 때 상놈에서 양반 되는 그 순간의 과정이 있겠죠 그거는 중요하죠 그렇죠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데 한찰나 제간이지만 딱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걸 딱 포착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종성의 마음이라 합니다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자복 이런거 뭘 해도 혼파고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부가 승자된다 그렇죠 범부가 승자된 이건 완전히 족보를 바꾼 거죠 범부는 뭡니까 생사윤회 그렇죠 칠흑같은 암흑에서 있잖아요 고통 속에 헤매는데 그렇죠 그 범부가 승자가 돼버린다 이거는 경천 지동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부가 승자가 딱 바뀔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해서 드러내줘야 되겠죠 엄마야 그거 안되면 문덕 안되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는 멀끝이 혼팝니다 멀끝이 혼팝니다 멀끝이 혼팝니다 멀끝이 혼판다 그런 경상도식으로 하면 멀끝이 혼판다 멀끝이 혼판다 멀끝이 멀끝이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주석을 다뤘습니다 그런식이면 되죠 그래서 종성의 마음은 그러니까 범부가 승자되는 것은 굉장한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찰로 일어나는 그 순간을 종성의 마음이라 합니다 원으로 곧더라 부 이해가 되시죠 범부에서 승자되는 것은 굉장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 찰나의 마음 범부가 승자되어서 그래서 엄격히 행하면 범부도 아니고 승자도 아니고 됐죠 그렇지만 범부가 승자되는 그 한 찰나의 마음 그래서 범부가 승자될 때 종성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종성의 마음을 상자부에서는 인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근접산매에서 본산매에 들어갈 때 본산매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것도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것도 왜냐하면 악도와 선도는 이거죠 하늘과 땅 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타고 하는 사람은 아직 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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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의 신이 되는 것과 이 가슴이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족보를 바꾸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근접산매에서 본산매가 일어난 그 순간에도 뭡니까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북방 다른 데서는 제가 보니까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제건 상자분이 있잖아요 엄정하게 세밀하게 있잖아요 이 도화과를 체덕하는 과정 열관을 실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본산매를 체험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있잖아요 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겠죠 예류도에서 예류과 그렇죠 그렇죠 예류과에서 일례도 일례도에서 일례과 그럼 일례과에서 또 뭡니까 불한도 불한도에서 불한과 불한과에서 아라한도 아라한도에서 아라한과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에서 과가 일어나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왜냐하면 도는 우리가 그 단계로 업을 짓는 마음이고 과는 뭡니까 말 그대로 과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와 과는 바로 도는 단 한찰라만 일어납니다 예를도를 딱 체험하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류과가 일어나버립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도와 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업과 과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업과 과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키기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도를 얻은 것은 굉장합니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업으로 보자면 극 здup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극선업이 일어났는데 극에 대한 과부가 없다 말이 안되죠 그렇죠 이 굉장한 극 schreiben 이 계곡 뒷에 과부의 관계를 추 decay 저 백업급 뒤에 과부가 일어난다 이것도 말도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극선업이 일어난 것과 극선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두 개를 구분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주석서가 아니고 있잖아요 청정도론이 아니고 초기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예루, 도와, 예루과가 항상 함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 도와, 과를 구분한 것은 이미 초기경에서 너무나 수백 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루,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루, 도, 예루, 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왜 그렇냐 저는 이렇게 예약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됐죠? 성자가 되는 도를 채득하는 것은 굉장한 극선입입니다 그렇죠? 그 선입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예루, 도니까 예루, 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뭡니까? 도를 체험하면 너무나 극선입이기 때문에 그 과보가 뭡니까? 바로 다음 순간에 즉시 와버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예루, 도와 일이라는 것은 단 한 찰라입니다 너무나 극선입이기 때문에 이 한 찰라의 뭡니까? 범부가 성자로서 있지 않으시죠? 위력이 나오면 되죠? 그 위력이 즉시에 갖춰져서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도는 이 세상 선입 중에서 최고의 극선입이겠죠? 그 극선입은 바로 즉시에 과보를 가져온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엄격히 이해하면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도를 체득하고 바로 가져온다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 주석서 문헌에서 청경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옛날 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거 받아들였는데도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제처럼 이해하면 적의 상식적이죠? 공감할 수 있겠죠? 공감 안되면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 과보가 뭡니까? 즉시에 와야 되겠죠? 예를들어 체험했는데 그 과보가 그죠? 예를 들어서 내생 이런 거 놔두고 50년 뒤에 그 과보가 왔다 이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은 딱 체험을 하면 바로 그 다음 중간에 과가 일어나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업을 그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 과보인 우리 부처님 사손들 재받았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 과보을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한제옥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우리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뭡니까? 한국법은 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다면 뭡니까? 사형이죠?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 스님은 보니까 인권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도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돼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적어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람은 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다 컸으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기분 좋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따져보면 극선업을 지었으면 극선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상자부에서 그래서 돌을 체험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 과가 온다고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상자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죠 왜냐면 청정도론에는 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화견에 의한 청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도와 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담고 있고요 이게 1번부터 31번까지고요 그 다음 제 2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직연청정의 위력 7가지 해놨죠 그죠? 직연청정의 위력을 직연청정의 위력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을 체험한 위력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체험했다 그 위력이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네? 대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청정도론에서는 위력이라는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으로 직연청정의 내용 즉, 다른 말로 하면 도와과를 체험한 위력 혹은 열반을 실현한 위력 혹은 뭡니까? 출세관 경제의 위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열반을 체험하면 그죠? 탐진체가 싹 소멸하면 열반이 실현된다 그건 뭔데요? 뭐.. 나도 몰라 뭐.. 그냥 막 뭉쳐가야 될 것 같죠? 그죠? 탐진체 다 소멸되버리면 뭉쳐가야 그죠? 이게 될 것 같죠? 그죠? 이것이 좋은 저런 답이라고 봅니다 그죠? 열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37보리분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한 순간 있잖아요 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37보리분법이 불교의 수행도인 있잖아요 37보리분법이 한 순간에 완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깨달은 순간에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을 원만하게 성취한다 됐죠? 이것을 첫 번째 위력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현입니다 뭡니까? 네 가지 도의 순간에 8정도가 출현한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8정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정견부태, 정견, 정사유, 정읍, 정읍,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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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정령이라는 초기불교의 어떤게 도냐 이런 걸 하면 8정도죠 그죠? 이 8정도가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에 혹은 돌을 체험하는 순간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상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힘의 결합을 해서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상으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닦을 때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동시에 못 닦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이 다릅니다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돌을 체험한다 열반을 체험한다면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자유자재로 상으로 그죠? 뭐 될 것 같지요? 모르긴 한데 그죠? 그거를 그 세 번째 그죠? 위력으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버려야 할 법들이 싹 다 버려집니다 물론 이거는 순차적으로 버려집니다 됐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 네 가지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청년도는 무려 18까지 우리가 이 경우에 저는 모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8가지 모둠으로 해로운 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야 내한테서 무슨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그런 분들은 이걸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있잖아요 18가지로 있잖아요 싸치하게 열거를 하고 이것이 예류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버려지고 됐죠? 일례도에서는 어떤 법들이 불선법들이 버려지고 그죠? 불한도에서는 어떤 불선법들이 버려지고 아란도에서는 어떤 불선법들이 버려지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달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취되는 앞에 다른 말로 나오면 성취되는 선법을 37보리분법과 8정도와 사마토위빠사나의 완성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버려야 될 법 그죠? 제거해야 될 법을 18개의 모둠으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중복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세하게 있잖아요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란도에서 각각 어떤 불선법들이 버려지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그죠? 여기서 그죠? 직연청정의 위력이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에서는 그걸 버림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도와 과를 채택하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사승제를 통달하게 됩니다 됐죠? 사승제에 대한 그죠? 그게 생깁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그죠? 그 뭡니까? 6번에 보면 그죠? 통달지 등 네 가지의 역할이 되어 있죠 잘 아시죠? 그죠? 그러면 그죠? 우리는 고승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됐죠? 우리 경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주세승문에서는 통달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에 우리 다 나왔습니다 그죠? 고승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을 통달지라고 합니다 그니까 집승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하죠 괴로움의 원인을 가리는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멸승제는 실현해야 되겠죠 도승제는 닦고 수행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집 멸도 사승제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말합니다 사승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열반을 체험했다 돌을 완성했다 돌을 체험했다 하면 뭡니까? 사승제가 완결이 되어야 되겠죠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로 일곱 가지 그래서 이것을 더 핵심으로 줄이면 뭡니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로 줄여서 안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법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뭘 완성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37보리분법 37보리분법이 완성됩니다 물론 그 안에 뭡니까? 당연히 핵심인 팔증도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즉 완성해야 될 37보리분법과 팔증도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게 첫 번째 위력입니다 두 번째 위력은 뭡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모든 불선법들이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불선법들을 18개 모둠으로 자세하게 나눠 갖고 뭡니까? 이 모둠 각각에서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알아 나누는 것은 제거되는 불선법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제거해야 될 완전히 제거되는 불선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열반을 체험하고 도를 체험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사성제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제는 우리는 통달해야 되겠죠 통찰해야 됩니다 그걸 통달제로 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려는 뭡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버려지느냐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멸성제, 열반은 실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가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성제 있잖아요 도성제는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뭡니까? 세 가지 위력으로 요약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가 도화가를 체득하면 열반을 체험하면 세 가지 위력이 생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세 가지가 뭔데 37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선법들이 완성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불선법들이 단계적으로 제거가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 굉장한 위력이 생기는 거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등불의 비유 태양의 비유 배의 비유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제 22장 우리 직연청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직연청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4가지 도와 4가지 과의 완성 그러니까 고트라부 4가지 도 4가지 과 이거를 차례대로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관심이 뭡니까 직연청정을 체득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위력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줄이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7 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완성되는 선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제거되는 모든 불선법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완성해야 될 4승제 네 가지 진리 요것이 요 세 가지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우리 직연청정의 위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22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22장 다 떼어요 그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반복학습합니다 그죠 나 22장 안 떼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떼어요 그러고 이제부터 반복학습입니다 자 자막 제공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ר